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투명인간 15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이야기가 재미있어지죠? 1번부터 9번까지 9개 문장 준비했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Mrs. Horse screamed and felt herself being pushed out of the room with her husband in front of her. 자, 홀스 부인이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그 여자 자신이 그 여자 앞에 있는 남편과 함께 방 밖으로 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 Then the door slammed shut and the bolt locked. 자, 그리고 나서 문이 쾅 하고 닫혔고 빗장이 잠궈줬습니다. 3. Mrs. Horse said to her husband, he deals with the devil. He has evil spirits in there. 자, 홀스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가 악마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는 저곳에 악령을 가지고 있어요. 4. There has to be another explanation, said her husband.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그 여자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5. I want him out of my inn. 나는 그 사람이 내 여인 속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He has put evil spirits in the furniture, said Mrs. Horse. 자, 그는 가구 속에다가 악령을 집어넣었어요. 홀스 부인이 말했습니다. 6. Suddenly they heard a noise at the top of the stairs. 자, 그때 갑자기 그들은 계단 꼭대기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7. Stay out of my room. 내 방 근처에 얼씬대지 마세요. You have no right to go in there. The stranger shouted at them. 당신들은 그곳에 갈 권리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Now, does the horse still get each other? 자, 이제 홀스 부부는 서로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8. How is that possible?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지? 9. We were just there. 우리 방금 저곳에 있었잖아. He wasn't. 그는 없었고. How could he? 그 어떻게 해? 9. Mrs. Horse gasped. 자, 홀스 부인이 정말 헐떡거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표현 살펴보면 자, 1번에 자, in front of 수겁니다. 어디어디 앞에. in front of her. 그의 자 앞에. 자, 그리고 3번도 자주 난 표현입니다. deals with 뭐뭇을 다루다. 자, 그리고 7번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tay out of 하면 뭐뭇 밖에 머무르다. 어디에서 떨어져 있다고 표현입니다. stay out of my room. 내 방에서 멀찍이 떨어지세요. 자, 그리고 7번 뒷부분에 to go. to damn a don't. 투부정사죠. 자, 투부정사 앞에 right가 보이는데요. 자, 명사로 right가 걸리라는 뜻입니다. you have no right to. 당신은 투부정사할 권리가 없다. 자, 이 표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인데요. 자, 이 부분은 영어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ow is that possible?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몇 가지 수거 그 다음에 영어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자, 여러 가지 곳곳에 많은 중요한 표현이 보였습니다. 자, 몇 가지 수거